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시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믿음의 명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 보고마의 응답을 누립시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명문가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가문 보고마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요 모든 나라의 사회의 조직의 근원이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나도요 결혼을 잘못하거나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지난 근무 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사성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명 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진임사 대처명, 남편은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처와 만사성, 아내와 함옥해야 모든 게 평안하다 예전에는 공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해를 거듭할수록 참 맞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믿으면 된다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지금 로마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천이 되었는데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 받는다 이런 시각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강단 말씀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봤습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 배경이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간 로스를 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기습 공격으로 그 4개 연합군을 무찔렀는데 다시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살짝 내비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종으로 키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날짜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요 창세기 12장 갈대야 우레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의로 여기시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그리스도로 손포되신 예수를 믿을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요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가 오고 갑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타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혼자 언약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르시겠다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요 노예 출신 군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가나한 정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후대되게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과 가문, 대대손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 다들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언약적 부모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바울이 절대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조부모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세상의 조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언약이 확실한 조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85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운됐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 이유가 평균 신장 2미터가 넘는 안학자손을 정복하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이 막혀있는 물꼬를 트는 믿음의 어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85세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때 갈렙이 유명한 말을 선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는요 해불원 산지입니다 평균 신장 2미터가 넘는 안학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사지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산지를 왜 그 85세 갈렙이 달라고 했을까요? 이 해불원은요 언약이 담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그 가정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 물꼬를 트는 그런 시간표죠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곳이 이 해불원입니다 언약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 그 장소가 해불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굴이 있습니다 그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해불원입니다 그 안에 누가 묻혀 있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죠 그래서 이 해불원을 차지하는 자 언약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쉬워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갈렙의 집화가 유다 집화입니다 그 유다 집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에 이상한 영적인 분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85세 갈렙과 같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조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갈렙은요 청년 때부터 10대 20대부터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민숙이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들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을 보니까요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다 표현합니다 이걸 지극해 보면요 다른 영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손주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잠원 17장 6절에 보니까요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오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손자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손주가 태어난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년 이 138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런 손주를 만들면요 이게 최고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110세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요호수하가 힘있고 강한 어조로 선포를 합니다 요호수하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선포하냐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하만 섬기게 누우라 지금 당장 결단을 촉구하는 요호수하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할아버지 세대죠 지금 가나안의 출애급 1세대들은요 애국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말씀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출애급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서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출애급 3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가난 땅이 너무 풍족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 성취가 없습니다 지금 가난에는요 가난의 음란문화, 우상문화의 유혹을 지금 가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조부목격되는 요호수하가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계미라는 곳에 촉구를 하는데 이 세계미라는 이스라엘 가난 땅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믄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 언약의 장소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란이라는 먼 곳에 가서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우상들을 땅에 묻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곳이 바로 이 세계미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조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조부모님만큼 중요한 사람들 가장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갇힌 방에 철판을 깔아놓고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집어넣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방이 뜨거워지니까요 아기가 뜨겁잖아요 엄마 원숭이가 업고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견디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기 원숭이와 아빠 원숭이를 같이 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빠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밑에 깔고 견디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요즘은 아빠들은요 다 딸바부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의 역할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은요 자녀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가난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가난 백성 가난의 그 주민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첫 기적 요단강을 갈라주시거든요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호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지금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뽑아와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기념비는 말 그대로요 중요한 사건과 의미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왜 훗날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저게 뭐예요? 그때 우리 가장들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살아있는 간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지식 전달하면 안 돼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배 드려야 돼 지식 전달하면요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의 역할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간증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아빠를 살렸어 엄마를 살렸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우리를 이동하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주셨어 너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만 따라가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야 여러분 이 살아있는 간증을 해주는 게 우리 가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쉼표를 찍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제 열의 고성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가장들을 다 불러와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지금 부시돌로 한례를 행하라 여러분 한례는요 전투력 상실입니다 지금 쳐들어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급한 게 무엇이냐 전쟁 끝나고 한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금 가장들이 몸의 언약의 상징인 한례를 각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례는요 지금 세례로 대체되어야죠 세례는요 물에 잠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 위에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이요 먼저 사모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가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여우수아입니다 여우수아가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그때 그 전쟁 중에 단창을 하늘높이 들었습니다 그 하늘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 위해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우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손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손은요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여우수아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믿음의 아버지 모세한테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40년 전에 광야 시작하고 오합시졸인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 잘 된 아말렛 군대와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우수아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잘 싸우나 지나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입국구 17장 14절입니다 여우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렛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한 것을 요우수아 귀하 외워 들게 하라 여러분 그때 요우수아는 확실히 강행됐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구나 전쟁의 승패는 예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기도를요 예배를요 말이 아닌 이론이 아닌 삶으로 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교육은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랩너트들이 질문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이 너무 소중합니다 가장은요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은 되게 잘해요 야 예수님 네 안에 계시잖아 뭐가 두렵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해라 근데 그 가장이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권이 있는데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따뜻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요 늘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단임 목사님 그 다음에 유강순 목사님 다 부모님들이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요 다 큰아들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많이 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칠 때 해주신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요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대대손손 우리 가문 믿음의 명문가로 흘러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가장은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언어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네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왔다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가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머니 얘기 안 하면 섭섭하시겠죠 우리 어머니도요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자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모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요괴베십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또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있게 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한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들 중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우리가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사무엘의 자식들은요 믿음의 감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위대한 다윗 왕도요 솔로몬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고3이 되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공부하는 것 그 부분을 타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다른 애들 지금 고3이라서 주일날 일요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의 뒤떨어지면 어떡해요? 대학 가서 예배 잘 보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배하는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히려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그 엄청난 엘리트들보다 열배나 지혜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그 다음에 시험기간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5월 가문보고마의 달을 맞이하여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은근히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예배자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언약의 자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무대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사랑하는 아들 디무대라고 말하면서요 개인적인 관계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인전 14장에 보니까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지금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끔찍한 동네가 어디죠?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왜 다시 들어갈까요?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믿음의 아들 디무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렘넌트 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다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무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무대에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요 절대 제자 디무대를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디무대인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아 제가 무슨요 저는 아닌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실 때 처음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 낚시로 몇 명 건지는 게 아니라 그물로 수천 명을 구원하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들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확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 렘넌트들은요 예배 최우선순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예배하는가 그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쉬운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내 손에 들려있는 거 그걸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고 있냐 아니면 다른 것을 많이 들고 있냐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스마트폰을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호소아는요 인생 최우선순위가 가장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시작입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약한 적들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적들입니다 7년 반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요호수아입니다 요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요호수아는요 40세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흙수저지만 승리하는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 바로 요호수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를 따라 같이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열정이 모세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극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요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요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젊은 수종자 요호수아 옛날 성경은요 청년 요호수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랩런트 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경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요 아무리 노예 출신이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요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요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라 내일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은 그 공간을 치고 들어옵니다 천하의 요호수아도 딱 한 번 가난정복전쟁에 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때 처절하게 패배했거든요 천하의 요호수아도요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반전의 시작은요 다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듣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요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요 랩런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성경은요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장마철에 요단강 건너라고 하세요 말이 됩니까 장마철인데 근데 그 언약계를 맨 말씀을 메고 가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어떻게 됐죠?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리고 끝난 것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 성취를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안 좋죠 지금 장마철에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습니까? 상황이 좋다고 말씀 실천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은 안 좋아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언약적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결혼 세미나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적 결혼은 천국이다 그리고 138에 있는 결혼의 작품을 만들어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뿐만 아니라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 7명이 넘습니다 근데 누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승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지만 이삭에게는요 믿음의 아내 리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며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반드시 믿음의 딸이랑 결혼해라 왜냐? 첫째 형 애서가 지금 실수를 했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애서가 우상 숭배하는 가난한 딸 해쪽 속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때부터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스펙을 보고 그 집안을 보고 재산을 보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이야기하죠 믿음의 남자가 없어요 믿음의 여자가 없어요 있는데 믿음만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800km나 떨어진 그 하란으로 가서 믿음의 딸들을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케이블 방송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인 우리 드라마 스카이캣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보지는 않고 기사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엄청난 재벌 부자라기보다 전문직 종사장들입니다 뭐 의사나 교수, 판사,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류층의 지위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했으니까 너도 이런 지위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육에 올인해버립니다 그런 실태를 우리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시청률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처럼 쌓은 이 세상의 승국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18세기 미국의 막스 죽스라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막스 죽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여자랑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빴고 알코올 중독,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4대째 내려오는 목사 가문이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크리스천과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200년 뒤 그 가문을 조사해봤습니다 막스 죽스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숫자부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막스 죽스 가문은요 506명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은요 1394명 거의 3배 정도의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막스 죽스의 자녀들 중에서는요 310명이 거지, 150명이 범죄자 유죄 판결 그 중은 109명이 사형, 살인자가 70명 후손의 3분의 1이 정진병장, 마약사범 범죄자에게 걸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요 상원, 이원, 주지사, 부통령, 교서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 10명, 의사 56명, 고급장교 75명 선교사가 100명 넘게 나오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언약을 남기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의 축복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38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랩런트를 남기는 남길 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